은혁 선배님 은혁 선배님 태연 선배님 저희보다 더 좋아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보다 오늘 좀 이상하다 그리고 민호 선배님 키 선배님 슬기 언니 선배님 웬디 선배님 레이든 선배님 지성 선배님 해찬 선배님 런준 선배님 지하준 선배님 텐 선배님 그리고 쿤 선배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거의 SM타운이에요 오늘 SM타운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런쥔 이 런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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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소 런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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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! 모토프라이!